오렌지의 최애 렌즈는 무엇인가요? 가장 좋아하는 우리 오렌지의 렌즈가 무엇인가요? 한 번 얘기하시죠. 아 네, 저는 지금 끼고 있는 비빌린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아 흠핀 박수 한 번 해주시죠. 아 네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산지는 어떻습니까? 평소에 렌즈 뗌보니까. 아, 저 지금 촬영할 때 세포도 하고 있어요. 들어가실게요. 들어가실게요. 아, 벌써 촬영 완료하시고요. 자, 스타일링 시간도 촬영하고 있는 걸로 노력합니다. 자, 이제 추첨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에 박스를 한 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작 전에 간단하게 안쪽에 딱 보시면서 손도 한 번 조금 더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경화wirtschaft 한글자막 by 한효정